여기가 어디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맞아 맞아. 나 여기 단골인데 여기 완전 꿀팁 덩어리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나한테 물어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래? 여기는 완전 취업의 성지라고 볼 수 있지. 여기서는 1대1 맞춤형 취업지원 컨설팅부터 완전 올인원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 궁금하다. 들어가서 알려줘. 자, 나 따라와. 오, 대박이다. 진작 알았으면 일찍이 찾아올걸. 그걸 몰랐네. 내가 여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줄게. 자, 여기서 구직상담이랑 구인상담을 받을 수 있어. 너한테 딱 많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이랑 매칭도 해줘. 이야, 완전히 맙춘형이네. 일단 프레디저 카드로 이 흥미랑 적성을 알아보자. 프레디저 카드? 그게 뭐야? 야, 이게 완전 신기한 거야. 카드를 고르는 걸로 네 적성이랑 흥미를 알아볼 수 있어. 이게 타로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 정확해. 이야, 진짜 너무 재밌겠다. 해보자고. 자, 어때 토로야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뭘 잘할까, 뭘 잘할까 이런 식으로 맨날 고민만 하잖아. 여기 오면 그게 한방에 해결이 되겠는데? 그치.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일러. 일자리 센터에서는 1대1 취업 지원 컨설팅도 해준다고. 컨설팅? 응. 혹시 어떤 컨설팅이야? 입사 지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면접까지도 해볼 수 있어. 우와, 대박이다. 이야, 실전 준비까지 여기서 다 해주네. 그치, 대박이지. 하지만 아직 몇 개 더 남았어. 여기서는 청년 유딜 일자리 사업이랑 취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까지 운영해주고 있다고. 우와, 시흥시 청년들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리고 이로는 날이랑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면 현장 면접까지도 해볼 수 있어. 해노야, 여기 신중년 내일 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야? 아, 이거. 이거는 5060세대를 위한 거야. 인생 2막을 열기 위한 생애 설계부터 재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 여기는 진짜 시흥시 모든 세대를 다 위해주는구나. 도로야, 어때? 시흥시 종합 일자리 센터 투어가. 우와, 진짜. 내가 시흥시를 홍보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잖아. 근데 여기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데는 극히 드문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마워, 해노야. 이 정도는 찐친이 해줄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취업 고민하는 친구 있으면 여기 꼭 소개해줘야 해. 아우, 당연하지. 바로바로 소개를 해주는데. 근데 찐친은 아니야. 어? 찐친은 아니라고. 나 좋아하지 마. 야, 나 진짜 잡히면 죽는다.